양자징 양자징은 한대 절강성 은연사람이다. 양자징은 처음에 현아전이었는데 마음가짐이 어질고 온화하며 법을 지킴에 공평하였다. 때 현령이 엄격하여 죄인을 매질해서 유열이 낭자한데 그래도 노여움이 못지않았다. 이때 보다 못하여 자징이 나가 무릎 꿇고 이 장면을 너그럽게 풀고자 말하였다. 위사람이 도를 잃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진 지 오래입니다. 죄 지은 사정이 밝혀지거든 불쌍히 여기되 무슨 큰일 한건 했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기뻐해도 옳지 않거든 황차 성내서야 되겠습니까. 이것은 증자가 사법관이 된 제자 양부에게 이른 훈계인데 현령이 이 말 듣고 깨달아 먹구름 같은 가슴에 노기가 활짝 풀렸다.